현대 다이모스가 임직원들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8월 11일부터 상시 영어회화 실습실인 셀프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대 다이모스가 동탄 시트연구소에서 운영을 시작한 Study English Live and Free, 즉 셀프존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레벨에 원하는 방법으로 영어 공부를 하는 컨셉이 특징인 사내 영어학습 프로그램입니다. 현대 다이모스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그룹웨어에 접속해 간단하게 예약하고 학습할 수 있는데요. 셀프존에는 전문 영어 강사가 상주하고 있어서 자유롭게 예약하고 해당 시간에 찾아가 자기 주도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셀프존 내에서는 영어만 사용해야 하며 임직원의 선택에 따라서 생활영어, 비즈니스 영어, 메일 첨삭지도 등 수준별 맞춤형 수업이 가능해 임직원들의 호응이 매우 높습니다. 현대 다이모스는 이외에도 SPA 특강과 같은 단체 교육 프로그램과 영어 온라인 학습 지원 2대1 비즈니스 영어 회화 수업 등을 진행하며 글로벌 사업장이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추세에서 현지인과의 원활한 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외국어 교육을 확대할 예정입니다.